오늘 제가 하나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분명히 경제관련 법인데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 지자체들은 행안위 소관이거든요 지자체들은 행안위 소관입니다 행안위 소관이다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행안위에서 통과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산잡이라든가 기저위 같은 데에 올랐더라면 통과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행안위로 통과가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개정안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파괴한다 지역경제를 광역경제와 분리하거나 차단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지금 이게 소매상들에게만 이게 있습니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나중에 잘 안 돌아가면 공급물품에 대해서도 지역공급자 상품만 취급하라 이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은 소비에 대해서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서 사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만 사도록 만들 겁니다 농산물이 이제 우선 그런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게 뻔한 경제인데요 뻔한 논리인데 이명박 대통령 때 지역균형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어서 정은찬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하고 동반성장위원회죠 정은찬 교수가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내준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롯데 쇼핑이 전주지역에 들어간다 그럼 그 전주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반경 굉장히 광역을 정해서 그 광역지역 안에 구멍가게들에게 가서 다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수퍼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수퍼들에게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작은 수퍼들은 도장을 하나 찍어줄 때마다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요구조건을 겁니다 돈도 듭니다 도장값을 줘야 됩니다 가게당 100만원, 200만원 도장값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이 롯데수퍼에서 파는 것은 전라북도 지역에서만 나오는 농산물을 팔아라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술도 그 지역에 있는 도매상을 경유한 술만 팔아라 똑같은 진로소주도 그 지역 도매상을 경유한 것만 그 지역의 조폭들을 경유한 것만 팔아라 그 수퍼에서 물건 정산하는 전산 시스템을 모든 구멍가게들에게도 다 공유시켜라 그게 소위 균형성장, 균형발전위원회가 했던 일입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나는 물건만 팔 수 있다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와 광역경제를 분리차단하게 됩니다 지역화폐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단일의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화유과정권의 유통범위가 그 지역에만 국한됩니다 한유과정권의 유통범위가 그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물물경제가 벗어나고 화폐경제로 전환한다고 얘기할 때 왜 화폐경제로 가느냐 물물교환경제가 아닌 화폐경제로 가야 동일한 구매력이 광역적으로 넓은 화폐건력 속에서 통용이 되죠 다시 말해서 한국가는 하나의 화폐를 가지고 단일 화폐건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유통의 광역성을 달성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 다 지역화폐로만 쓴다 물물교환이 없는 물물교환경제 비슷한 현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에서는 총액이 95조 원에 이미 사올랐거든요 95조 원입니다 이건 원초적인 통화정발입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걸 뒷받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200조, 300조가 마구 풀리게 돼요 예산 통제 없는 예산 밖 통화정발입니다 중앙은행의 허가도 받지 않은 화폐가 만들어져서 지역경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면서 통용되게 됩니다 좋을까요 여러분 화폐의 대용물인데 이 법을 바꿔서 지역화폐할락을 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비용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지역을 분할해서 광역을 협소한 지역으로 전국을 협소하게 만드는 지역분할의 효과가 있죠 경제사이즈는 그만큼 쪼라든 우리는 내수시장이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구는 5천만 명이지만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내수투자를 늘리고 내수경제를 늘리자 그러면서 다 지역으로 지역마다 유통되는 경제구조로 분할하려고 난리입니다 그게 이재명 경제다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 꿈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경제를 그렇게 무식하게 모른다 이재명의 참모들은 뭐하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광역경제를 우리가 인구 5천만 밖에 없고 내수가 협소하다 그런데 협소한 내수를 더 잘게 찢어서 장벽을 만들려고 한다 이건 이 지역에서 쓰는 화폐 저거는 저 지역에서 쓰는 화폐로 수도 없이 잘게 찢으려고 한다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지역경제 화폐라고 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이런 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하면 대통령 시켜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어디 군의 군수나 이런 거 시키면 딱 맞다 안 그래도 작은 시장을 더 잘게 찢는다 분할한다 이것도 유가정권입니다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화폐로 만들어주는 동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초속히 경제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런 엉터리 경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초속히 경제공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에이교육하는 편입니다